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을 길때도 멘탈관리와 타임어택이 굉장히 힘들었을 시간인데 아마 이번 육모도 여러분들이 그러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시험을 작년에 보시고 육모를 보신 친구들은 그런 느낌이 또 왔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육모를 본 친구들은 와 이게 정말 실전에서 왔을 때는 아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의 유형마다 원래 정형화된 문제풀이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번 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어영역 그리고 지문이해영역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문제마다 정말로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자체가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대다수의 지문을 조금 해석해 보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걸 풀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페이지 넘기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준비된 게 20번 문제입니다. 20번 한번 가볼게요. 보통은 필자가 주장하는 바 또는 요지 이런 것들은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문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선지에서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의 선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제거를 해야 되는지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둔 지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0번 지문은 지문에 대한 적응 플러스 선지에 대한 소거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ever-expanding influence of the machines in general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specifically 까지 딱 보면 배경 설명입니다. 항상 영어에서 접속사 as가 나오고 컴마 뒤에 문장이 나오면 이렇듯이, 이런 와중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딱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점점 증가하고 있죠. 영향력이요. 자, 바로 어떤 영향력이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영향력인데 그게 바로 기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러면 AI와 그 다음에 또는 machine, 기계 이것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일종의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Many begin to imagine 자, many 뒤에는 사실은 people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보통 영어 문장에서 다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통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통념은 바로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With either fear or anticipation 일단 either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예요. 둘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fear 하면 두렵다. 그 다음에 anticipation은 반대말로 기대예요.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는 쪽도 있을 것이고 기대하는 쪽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뭘 생각했냐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래에서는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A diminished role. 자, 여기에서는 증가했는데 여기서는 감소했죠. 그래서 역할들이 줄어들 것 같다. 어떤 것이 역할이 줄어들 것 같냐면 인간의 의사결정. 다시 말해서 decision making.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의 의사결정력 이런 것이 줄어들 것 같다. 이게 통념이에요.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통념이 나오면 반박이 나오잖아요. 자, whether it be due to the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ce or the emergence of self-driving cars.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컴마가 있으니까 이것도 뭔가 얘가 부사절로서 설명해주고자 하는 내용들은 배경 같은 거예요. 그런데 whether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든 저거든 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edge보다는 조금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due to는 이유가 되니까 AI가 뭐다, 우리를 조력해주잖아요. 그 AI가 많아졌건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이 출현했건 간에 어떤 배경이건 간에 중요한 건 될 거예요. 그래서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humans as the decision makers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자, as는 전체사로 나오면 등호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의 역할의 필요성은 뭐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점점 in decline 자,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을 재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니까요. 우린 필자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찾아야 되거든요. 다음 가볼게요. After all, 결국에는 Our capacity,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our은 인간이 되겠죠. For making mistakes 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making mistakes는 실수하다는 뜻이죠. 실수를 하는 인간의 어떤 능력들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끝. 자, 인간의 역할은 의사결정으로 줄어들 거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한다. 실수를 잘 저지른다. 그래서 실수하는 인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통념이 나오면 반박. 그래서 이런 거는 선생님이 지금 기호를 써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여러분 이게 시각적인 걸 무시 못해요. 그래서 통념에 대한 반박을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그러나 Perhaps the saving grace of human determination 갑자기 여기서 못 보던 단어가 나왔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Determination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결심 결단력 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결심과 결단력이 나타내는 부분은 인간의 의사결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인공을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 또는 인간의 어떤 결정력 이런 것들에 대한 grace가 우아함이죠. 그런 우아함이나 또는 가치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줄게. 인간의 의사결정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구문에서 딱 보시면 little이라는 말이 나와요. little이나 few가 나오면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little이나 few가 나오면 이건 없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게 편해요. 따라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증거가 없냐면 여기서 말하는 suggest가 앞에 있는 evidence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AI가 이렇다 선생님 이 단어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predicts it in the futu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infolliability 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여러분들이 일단 잘 몰라도 증거가 없다라는 말을 딱 봤을 때 그리고 AI와 관련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 뭔가 좋은 점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원래 infolliability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점 그 다음에 결함 실수 이런 거예요. 인이니까 이게 무결함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완벽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완벽함 질문에서는요. 자 그래서 오늘날 AI가 완벽하다 라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suggest하고 병렬 구조에요. 그래서 어떠한 증거도 없냐면 predict 예측하거나 예상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it 그와 같은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AI가 완벽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우리가 미래는 완벽해질 거다 이러한 증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뭔가 뛰어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무결하냐 그런 증거는 없다. 이거에요.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통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게의 가중치가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인간의 의사결정능력 의미가 있다. 그리고 AI가 완벽하진 않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t crucial that 이게 중요합니다. 자 in light of humanity's acceptance 우리 인간은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받아들여요. 우리의 결정을 자 여기서 fallibility 라고 하는 말이 여기 mistake 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 인간하고 AI의 차이점이 뭐냐 인간은 실수를 인정해요. 자 실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실수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활용하고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our capacity를 뭐라고 보시면 되느냐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실패가 있어도 아 실패가 있었네 고쳐가자 해가지고 보완하고 고쳐간다는 존재예요. 고쳐가는 존재예요. 됐죠?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극복해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어도 우리는 극복하고 오류가 있어도 극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떤 포지션이냐면 overseer 오버시가 감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감독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감독관 역할을 하면 돼요. 누구를 감독하는 AI의 성장 그래서 AI가 발전을 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감독을 해주면 돼요. 너 이거 실수하네 바로 잡자. 너 이거 실수하네 바로 잡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감독을 해주면 돼요. 감독자 AI에 대해서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플 많이 들어보셨죠? 활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고 AI를 사용하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우리는 감독을 하면 됩니다. for 무엇에 대해서요? foreseeable 앞으로 볼 수 있는 미래니까 가까운 미래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AI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감독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예요.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필자가 주장하는 말을 가장 많이 나타낸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주장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디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싶으면 난 마지막 줄 보겠다.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게 통념이나 반박인데 그와 같은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보기 강조했잖아요. 자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인간은 AI의 발전 가능성과 그 다음에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 보면 AI가 완전 무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쁘다는 것도 있다는 거네 그리고 감독하자는 거네 마지막 줄만 읽었을 때는 1번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 결정적으로 빠졌느냐 고려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기반이 되는 건 우리 인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핵심 내용이 부재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요? 인간은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 여기에서 창의력 향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 언급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가볼까요? 실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은 AI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는 느낌을 잘 보면 실수 같은 걸 잡기 위해서 AI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AI가 수단이고 목적은 실수를 보완하는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실수를 보완하는 능력을 가지고 AI를 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표현만 조합을 했을 뿐 실제로 핵심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핵심 내용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AI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인간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자 보면 AI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AI를 좀 더 알아보자. 그래야 미래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안 나왔죠. 그래서 역시 뭐예요? 언급되지 않았어요. 5번을 보시면 AI의 영향력 확산에 대비하여 자 이때 영향력 확산은 여기 기계의 영향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 있죠? 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은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 극복 능력을 활용해서 감독을 해야 된다. 핵심적인 내용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 전체적인 배경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두세 개 정도는 말도 안 되는 선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다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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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지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표현인가 아닌가 이게 20번 문제에서는 관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